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지방진 모의고사예요 긴장 많이 되실 텐데 이번 7회도 알차게 잘 준비했으니까 지금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지금부터 진행해 주세요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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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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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 7회 지방직 모의고사 마지막 전날 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저도 긴장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긴장될까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 진행할 때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1번 2번 포인트 다시 잡고 진행을 같이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혹시 이 옷이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 의도로 입고 왔어요. 1번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1번 문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정확해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용언의 사동 전미사 이렇게 적혀 있죠. 또 통사적으로 사동문. 그럼 우리가 사동문이라는 이 문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동문이 이제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피동사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갔던 거 기억나실 거고 사동문과 관련된 거 문장으로 이번에는 사동문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사동사라는 거 이게 전미사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무슨 사동 단형사동이랑 똑같죠. 이런 지식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사동표현 중에서 장영사동이라고 있어요. 장영사동. 이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개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가르쳐드렸냐면 사동문 문제가 나왔을 때 사동사인 거 꼭 구별해서 문제 푸세요. 안 그러면 사동표현 즉 개하다랑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사동전미사 두 개 붙는 경우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동문을 공부하면 사동사에 대한 개념을 1로 알고 사동표현에 대한 개념을 2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예외가 뭐냐면 사동전미사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데 얘는 뭐랑 뭐로 정해져 있냐면 2랑 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다 가로열고 채우다 자다 가로열고 채우다 또 서다 가로열고 세우다 모자를 쓰다 이우 더해서 씌우다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중사동전미사가 결합이 되면 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 단어들은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줄 아는 애들은 어떻게 해보냐면 학생들은 다음에 해당한 사례를 사례는 여길 봐야 되는 거고 뭔지 알아야 될까 기억을 봐서 용언 찾아내서 확인하고 사동전미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 볼 필요 없고 얘 볼 필요 없고 오로지 얘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저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채우다, 세우다, 채우다, 씌우다 얘네들 아니까 바로 오케이가 돼요. 그래서 지우고 두 번째는 통사라는 글자에 별표 주세요. 통사는 문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사적으로 사동문을 만들다라는 소리는 파생어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개하다가 결합되어 있는지 보면 되고요. 밑에 선생님은 학생에게 숙제를 하게 했다 시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라서 지울 거예요. 다음에 이제 3번의 중의적 별표예요. 우리가 사동문이라는 걸 배우면 무엇을 같이 배우냐면 의미라는 걸 같이 배워요. 의미는 시키는 게 의미잖아요 라고 하는데 두 개로 걸려서 직접 시키는 것과 간접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얘한테 그렇게 먹게끔 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안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우리 딸내미 옷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옷 좀 입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옷 들고 와서 팔 올려 바지 다 됐어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안 해서 내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사동이 내가 직접 개입하는 거고 간접은 말로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을 안겼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좀 안아라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안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간접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의적이라서 오케이 예시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은 여기서 어디까지 하냐면 읽히다라는 단어를 가끔 문제로 내는데 이 녀석은 직접도 오로지 뭘로만 되냐면 간접으로만 돼요. 간접 이유는 여러분 옷을 입히거나 밥을 먹이거나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먹이고 입혀주고 그런데 이제 읽히는 거는 내가 말해야 돼요. 막막막막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세진이 여기 있다라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직접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읽어 읽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이것밖에 안 돼요. 읽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서 발음내. 이거 아 해봐. 이게 아예 안 돼서. 그래서 읽히다가 가끔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요. 의미랑 관련지였을 때는 오로지 어느 쪽으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얘는 사동은 의미가 있는데 이의리기구르트를 결합을 하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서 의미를 가른다. 그런데 그중에서 읽히다만 예외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이거 중2문 해결하는 방식 아셔야 되거든요. 간접인 개하다를 고치면 중2문이 해결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겼다를 해결하고 싶다면 아예 간접으로 돌려서 앉게 했다. 이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동사 형태를 띄지만 의미가 다소 멀어진 경우로 했는데 꼴을 먹다나 꼴을 먹이다나 의미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키다는 것 빼곤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요. 보통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문자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지금 필기해 주세요. 그는 시골에서 5마리의 소를 먹이고 있었다. 필기. 그는 시골에서 5마리의 소를 먹이고 있었다. 필기. 보통 얘와 관련돼서 문제를 낼 때 이 먹이다라는 용어랑 같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경험치가 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정말로 많은 걸 안 물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 분석을 했을 때 진짜 까다롭다라고 하는 쪽이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한 걸 문제로 물어요. 그래도 지방직과 국가직은 그래 맞아 국어면 이걸 물어봐야지 국어면 이 정도 해야 되지 그 밸런스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기본서를 공부할 때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고 문제를 통해서 접할 때는 예외적인 걸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업, 니은, 디귿은 사실 예외가 아니고 리을이 훨씬 더 예외니까 확실하게 좀 더 알아두세요. 그때 뭘 알아두냐면 먹이다요. 그러면 제가 원론부터 가르쳐드릴게요. 우리가 먹이다를 어떻게 쓰냐면 두 번째 문장 쓰세요. 세진이가 윤수리에게 밥을 먹였다. 자, 이게 먹다에서 내용이 오면요. 자, 여러분 먹이다예요. 먹이다는 뭐가 필요해요? 대상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상하세요. 한 명 있어요. 제가 얘가 밥을 안 먹어서 이렇게 밥 들고 먹어, 먹어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러면 먹였다라는 이 단어가 사동사로 쓰이면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윤수리라는 이 부서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들고 와서 얘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없으면, 없으면 얘를 어떻게 먹여요? 얘를 먹여야 되는데 얘 입에다가 착착착.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좀 가려가지고 제가 좀 지워드릴 건데 자, 얘는 그는 동그라미 사람을 뜻하는 부서 없죠. 소를 동그라미 먹이다예요. 별표. 뭔가 문장이 길어서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먹이다에만 중목을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 이게 사동사형대를 띄고 의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를 먹여야 돼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문장이 아니라 그는 소를 먹이다. 이 문장은 아예 없잖아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얘는 이꼬라고 사육하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있다라는 의미로 쓴 거라 여러분이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 4번 같은 문제가 대비가 돼요. 시험 전날 왜 사동문 한 번 더 검토를 해드리냐면 피동사동 문제를 나올 걸 얼추 거의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7회를 거의 다 조합을 잘 해놓거든요. 처음에는 피동사동 구별하는 방식 두 번째 사동에서 주동문으로 분석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 사동사를 형태를 띄지만 사동사가 아닌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 1번 문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1번과 2번, 3번에 해당하는 건 절대 틀리지면 안 돼요. 이건 기본 문제여서.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오늘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내일 파이팅하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할 건데 장수산 별표 자 시를 접근할 때는 여러분 기준이란 게 있어야 돼요. 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바로 선지로 들어갈 건데 시를 보면 처음 봐도 무조건 선지를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시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거든요. 근데 얘가 뭘 말해주냐면 번뇌라는 포인트, 장수산 분위기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개만 봐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제가 전제를 어떻게 까냐면 그래도 공부는 했다 하나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 기본서 떼었다, 문제 풀이 해봤다, 문제는 적어도 첫 문제인지 안 풀어봤다. 그러면 첫 문제 이상 풀어본 사람이 번뇌라는 글자를 한 번씩 봤을 거고 분위기는 봤겠지. 그러면 어떤 정도의 센스가 있냐면 시 보고, 문제 보고, 확인하고 화자, 번뇌, 분위기 그럼 이건 뭐랑 뭐가 중요하다? 화자랑 배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선지 4개 보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보통 막 선지 4개 한꺼번에 보면 되죠 이러는데 선지 4개가 타임 재야 돼요. 스스로가. 선지 4개를 읽는데 시간이 제가 재보니까 15초에서 20초 걸려요. 근데 그거를 두 번 읽으면 두 배로 걸리니까 40초잖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 읽고 두 개만 보라는 게 시 읽고 쓱 읽으면 두 개 딱 보이거든요. 고개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장수산 시작하겠습니다. 벌목 정적 이래 거는 아람돌이 큰 소리 배어진듯 또 하이 그 다음 뭐가 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는 무조건 들어가면 객관적 정보만 본다. 시는 무조건 들어가면 객관적 정보만 본다. 왜?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벌목 정적 했다. 뭔지 모르겠는데 큰 소나무가 무너졌다. 끝! 그러면 우리가 이 장수화에 아무런 의미 없이 무언가 이 소나무가 어떻게 되었다? 싹둑 베어졌다. 이게 끝이에요. 시에 감상하지 마세요. 시에 감상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아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냐 정서를 다 이해하면서 풀어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시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진짜 객관적인 것 바탕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벌목 정적이 뭔지는 모르게 또 우리가 상업판을 해야 되니까 이 산에 큰 소나무가 넘어졌다 했더니 여기에서 왜곡된 해석을 해서 전쟁 났네. 6.25 전쟁 있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소나무가 베어졌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여기에 무슨 소리? 메아리 짜르렁 소리가 들린대잖아요. 쾅 적어도 여러분이 굉장히 자연 위주로 되어 있는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거나 벌목이 있는 다큐맨들 보면 저 소리가 엄청 센 거 아실 거예요. 왜?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서 더. 그 다음 여기 다람쥐가 쫓지 않는데요. 메세도 울지 않는데요. 깊은 사과 있고요. 고요가 뼈를 저리울 정도래요. 너무 길면 끊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다람쥐가 쫓지 않고 다람쥐예요. 그 다음 메세 새예요. 울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울지 않으니까 부정이죠. 하지 마세요. 내가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해드리냐면 시대적 배경에 전자 깔려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누가? 이 사람이요. 정지용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지용 장수선을 가져온 이유가 현장하실 때 꼭 당황해서 자기만 해석하시는 거 있는데 지금 공부한 작품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처음 보는 막 장수선. 처음 보는 다른 작품 나오면 항상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다람쥐가 쫓지 않는다. 메세가 울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다? 깊은 산의 고요가 뼈를 저리울 정도로 심하다. 그러면 뼈를 저리울 정도란 뭐다? 조용하다. 그러면 이 산의 분위기 뭡니까? 조용. 이거 왜 없다라는 의미예요. 다음. 눈과 밤이 조희보담 희고녀. 질문. 조희보담 해석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돼요? 눈과 밤이 하얗타로 잡아야죠. 그럼 선생님 저 그 정도의 센스는 없는데요. 그럴 때 무서우면 선지 보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는 지금 현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문제풀이를 이렇게 집착하느냐면 우리가 많은 작품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공부를 계속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문학 작품을 5천 편 이상 알고 있더니 그래도 공부를 다시 해요. 왜냐하면 문제의 출제 의도, 문제의 말하는 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풀어내야 되는 시간. 그래서 항상 저런 문제 풀 때는 보고, 객관 보고 해석의 안내 바로 선지로 돌려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라고 물음표가 나왔는데 해석의 안내 그냥 둬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제가 이거는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해석은 해드릴 텐데 현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우쩔중이 그럼 새로운 인물 누가 나왔어요? 우쩔중 나왔죠? 장수산에 고요한데 거기 누가 있다? 여보는 중이 나왔어. 그러면 솔까? 산에서 만난 사람은 중이 많을까요? 그냥 사람이 많을까요? 싶으면 등산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우쩔중이라는 그 포... 정확히 직업군을 잡아놨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한테 얻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고 정지용은 그걸 뽑아내라는 의미인 거고 우쩔중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섯 판에 시합을 하고 있고 여섯 판을 쥐고 웃고 올라갔어요. 이게 팩트죠? 근데 사람은 솔까? 한 번만 져도 진짜 빡이 쳐요.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랑 나랑 승부를 하는 거야. 바둑을 뒀어. 근데 이거 이길 것 같거든? 그래 졌어. 아 그래 한 번만 더 둡시다. 졌어. 두 번째? 아 그냥 이럴 수 있어. 3, 3판이니까. 3판. 근데 4판 다른 말. 5판 다른 말. 6판 다른 말. 7판 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읽어야 된다? 우쩔중의 능력치를 읽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 다음. 조찰이 늙은 사나이. 동그라미 치세요. 남기 내음새를 줍는다. 이 물음표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늙은 사나이 나왔어요.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우쩔중 따로 늙은 사나이 따로 이렇게 두면 인물이 두 명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물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다? 일단 둘을 체크를 해놓고 선지 보시라고요. 선지에서 늙은 사나이를 말하는지 울쩔중을 말하는지 알려주니까. 그 다음 여기 마무리. 시름한 바람도 일제하는 고요의 심의 흔들린다. 별표. 여기 체크. 그런데 얘가 하는 말 뭐다? 오 견디겠다. 누가 견디겠다. 화자가. 차고 오려니 슬픔도 여권도 없이 장수산소 겨울 한밤 내내 견디겠다. 견디겠다잖아. 그러면 화자한테서 나왔어요. 견디인데 어디서 여기서 여기가 누굴 만났는데 우쩔중 이 사람 뭐하는데 여섯 번 지고 여섯 번 웃고 가시는 분이야. 얼마나 대단해. 그럼 그 사람의 냄새를 남기면 뭐다? 내가 죽고 싶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이 사람의 태연 이 사람의 사람 이 사람의 마음씨 이거 배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놈인데 싫으면 바람도 일지않은 고여 심이 흔들린데 싫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다. 왜? 우쩔중에 있는 공간이라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문제가 번뇌 동그라미 치시고요. 번뇌는 불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잊고 견디겠다는 태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까지 읽으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화자의 태도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그러면 선지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가 여론 말에서 받으라는 의미예요. 아 화자를 잡았긴 했는데 화자가 뭐하러 장사에 왔는지 모르겠다. 그때 그냥 머리를 놓는 게 아니라 읽고 아 아 이거 설마 견디다가 화자 컴가? 맥락 사실 읽고 아 그러네. 그러자마자 뭐? 오케이. 청각적 이미지 별표. 왜? 여기 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고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소리 없는데 이러시는데 소리의 개념을 전제로 까니까 고겨워하다는 건 청각적 이미지 사용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릴까봐 애초에 앞에 벌목정정이라는 단어를 줘요. 이게 바로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니까 분위기 자아내고 있으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 작품은 선지가 두기가 지어지면 우리가 결정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요. 장사는 청자와 내적군을 겪는 장소 청자 주체 확인 모든 시는 주체를 똑바로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외로움이 투영됐다. 예. 내 음세는 시적 대상이 남긴 것. 이 사람 누굽니까? 우쩔중 또는 늙은 사나이. 늑사라고 적을게요. 화자가 쫓고자 하는 무역의 자세라고 했을 때 얘가 배우고 싶은 자세. 그러면 논리상 일과 사는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게 맞죠. 왜? 내가 쫓고자 하는 자세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이 시적 대상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청자라고 나오면 두 가지를 반드시 빠르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무엇? 세 번째 청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너, 그대, 당신 빨리 확인하러 가세요. 두 번째 도노법. 뭐뭐야, 뭐뭐야. 이가 올 수는 청자 없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바로 지우시고 정답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문제를 봤을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을 흔드는 문제는 보면 안 돼요. 저도 시험 문제 볼 때마다 긴장하고 힘들거든요. 그때 가장 편하게 푸는 게 제 입장에서 사실 문학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첫 번째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게 걔가 잘 풀려줘야 그 다음부터 약간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2번부터 풀어도 괜찮다는 의미죠. 이번에는 3번 들어갈게요. 자, 이 국어문법 중에 고전 문법은 항상 제가 말미 한 번씩 다시 짚어드려요. 근데 제가 이게 7회분이다 보니까 중세국어는 보통 언급될 때 한 2에서 3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론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용비어천가 제 2작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기억 불휘라고 쓰고요.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뿌리가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은 얘는 나무라고 적어주시고요. 바람에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걸 다 적으신 거예요. 오늘은 질문이 많이 없네요. 잘 이해가 되셨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움직이다. 곳은 꽃이라고 적으세요. 여름은 열매라고 적으시고요. 여기 하다는 아래 하자 없죠? 많다라고 적으세요. 자, 용비어천가 제 2장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다 해석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는 꼬리가라고 따로 써놨지만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다. 꽃, 열매 많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것부터 저기까지 문제가 다 나왔어요. 뿌리가는 주격조사 문제를 냈고 남가는 나무의 형태를 문제를 냈으면 근데 나무는 보통 인구 정도 봐야지 이제 얘를 기억에 돌려서 얘가 고경체언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구급이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 문제를 내도 순수하게 내는 문제 위주로 낼 거예요. 순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나무 눈으로 해석이 되느냐 정도. 바람에는 그대로 읽어서 바람이란 글자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도 주로 등장을 하고요. 움직이다, 밀세는 반드시 외워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꽃과 열매는 연결고리가 꽤 깊어요. 왜? 나무에서 자라는 게 꽃이고 꽃이 나뉘가 맺는 게 열매예요. 그리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야 이 나무가 올바르다. 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쪽 확인해 드릴게요. 얘는 여러분이 뭐가 해석되어 있어야 되냐면 샘이, 그 다음에 가뭄에, 그치다, 냇물, 이어지다, 바다에 이렇게 필기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이 두 시간을 절대 의미가 없지 않게 왜냐하면 이거 시간들여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알고 있다면 저게 쑥쑥 나오시면 그만인 거고요. 만약 모르셨다면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그래도 중세국어문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럼 저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종이 하나 필요해요? 종이 들고 오세요? 포스트잇 안 돼요. 종이, A4종도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불이랑 샘이랑 비교할 거예요. 여기는 제가 샘이라고 적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선지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지금 1번 선지를 보면 기억에는 현대국어의 축격조사인 가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게 임진왜란 이후에서 들어온 거라 근대국어 자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용비어천가는 안 나와요. 이건 15세기 작품이라서 안 나와요. 가가. 그러니까 가에 대한 축격조사가 나왔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가 있죠. 현대국어에는 가가 있죠. 이거 생각해서 어머, 불의에 가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요. 중세국어 기준이랑 현대국어 기준은 달라요. 그러면 1번 다시 읽을게요. 기억에는 현대국어의 축격조사인 가의 형태가 없죠. X 치시면 돼요. 없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네들 뭘 알려드릴 거냐면 중세국어에서 축격조사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받침이 있을 때 이어 적기 그 다음 형태는 뭘 써야 되냐면 반드시 이거 쓰셔야 돼요. 이 받침이 있는 체언에 이가 결합돼서 이어 적기 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얘 받침 없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러면 얘 주격조사가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저렇게 주격조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셈 1호, 셈 2이 그러면 이거는 체언이 셈인 거죠. 그럼 주격조사 뭐가 결합된 거예요? 2라는 형태로 결합된 거예요. 2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어 적기가 돼서 셈 2라고 되어 있는데 주격조사 안 보이지만 현대국어랑 비교했을 때 얘는 셈이겠죠. 반드시 그럼 받침이 있다. 그럴 땐 주격조사 뭐가 결합된다?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받침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제가 모니터를 바로 볼 수 있어. 너무 좋네. 받침이 없을 때는 뭐라냐면 똑같이 이어 적기 진행 계속되지만 여기에 쓰는 형태가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심지어 예시도 없어요? 그래서 예시 하나 적을 거니까 여기에 추가로 예시 하나 적죠. 샤이니 민호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민호 자 그러면 제가 가로열고 현대국어에 맞춰서 민호가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민호에서 오 보여요? 오 받침이 없다라는 건 결국 뭐다? 모음을 썼다라는 소리인데 이 모음을 썼다 할 때 어떤 모음만 아니면 되냐면 이 모음 계열만 아니면 돼요. 이 모음 계열만 아니면 돼요. 오는 이 모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는 이 모음이 아니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민호가 주격주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쓰냐면 이렇게 이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가 있어요. 이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채팅방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려워도 이해가 되면 된 거라서요. 여러분께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냐면 민회라는 글자를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격조사가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주격조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때 주격조사가 3개예요. 중세국어는. 몇 개 있냐면 2라는 형태 1 2라는 형태 2 그리고 공제파괴냐면 3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가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1번 선진 제가 그냥 거져드린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고차원인 문제들은 꼭 주격조사 형태를 묶기 시작을 하고 뭐랑 뭐가 구별되어야 된다? 2랑 2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잘 볼게요. 민회라고 적혀있고 제가 가로열고 민호가라고 써놨죠? 그럼 여러분 민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민 있죠? 호 어디 있어요? 여기 호 있죠? 그거 다 제외하면 못 보여요. 2 딱 보이는 거 보여요?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 2 어떤 형태? 이 형태를 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 가장 쉬운 문제지만 모르시는 분은 어려워요. 그럼 제가 왜 이 설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칸이 좀 없어서 제가 조금 더 큰 칸에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응용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는 자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세국어라서 불희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냥 달달달 외우신 분은 이거 뭐 뿌리간데 뭐가 문젠데 이거 가 있잖아. 가 없어요. 불위에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주격조사는 첫 번째 이가 결합된 거다. 두 번째 이가 결합된 거다. 세 번째 공제파비 결합된 거다.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어떻게? 자 이거부터 먼저 보이셔야 돼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죠. 받침이 없는 건 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받침이 있는 애만 이를 쓰는 거니까 그럼 두 개가 비교되죠. 자 이로 끝났죠. 이로 끝나는 거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공제파비 결합된 거예요.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뿌리가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현대역을 해석하는 이유는 이 녀석 주격조사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거고 얘네들 중에 뭐다? 골라야 되는 거고 문제는 어떻게 본다? 받침이 없네. X 어? 근데 모음이 2로 끝났네? 이거 안 되네. X 그럼 오로지 뭐밖에 없네? 공제파비 그래서 뿌리가는 불휘는 공제파비 결합되어 있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 잘하셨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니은으로 바로 갈게요. 자 바람회를 갈 건데 이제 제가 이쪽 필기는 다 지울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답게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봐서 열심히 가르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딱 이해해서 끝내세요. 이번에는 니은에 있는 바람회를 같이 할 건데 밑에 가말회랑 같이 할게요. 그래서 비교할 단어 무엇? 바람회 단어 밑에 있는 것? 가말회 따라오실 수 있죠? 자 얘네들은 지금 선지가 묻고자 하는 게 니은의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는 일명 뭐냐면 양성과 음성의 구열이고요. 양성은 보통 아래아나 아계열로 되어 있는 모음들은 양성 쪽에 얘네들은 어계열에 있는 건 음성 쪽에 하나 더 오계열에 있는 건 양성 쪽에 우계열에 있는 건 음성 쪽에 집어넣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팔랑 팔랑 아아 조합만네 펄럭 펄럭 어어 조합만네 그래서 얘를 모음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음조화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삼음절로 되어 있을 때는 못 찾으신 분이 꽤 많아요. 제가 왜 저걸 현대역으로 적어놓냐면 이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모음조화 볼 때 어디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음조화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어디를 보냐고요. 밑줄 쳐져 있는 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밑줄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다르니까 그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진짜 천치예요. 완전 차이가 커요. 자 모음조화했다. 여기 본다. 문제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것 체험 부분 두 번째 어디 본다? 여기 본다. 어디 본다? 체험과 조사 있는 부분 이 두 군데가 같이 보여 있어야 아 내가 모음조화를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얘는 아래야 아래야 얘도 모음조화 잘 되어 있고 아래야 아 계열 모음조화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 얘는 모음조화 잘 되어 있는 뭐 중세고 표현이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적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말에도 볼게요. 아래야 아래야 모음조화 잘 되어 있죠? 두 번째 시각 어디로 가라? 아래야 어찌 이렇게 두 개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내는 의도부터 또 알려드릴 건데 문제에서 모음조화를 보면 보통은 사람 시선은 여기를 먼저 가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할 때는 어디 위주로 보냐면 여기 위주로 봐요. 그래서 어디 위주로 먼저 보냐면 아닥 아닥 그래서 양성목으로 딱 맞네 모음조화 있네 이쪽을 보는 거고 이쪽을 보는 거는 나중에 문제 의도를 다시 읽을 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야기 좀 하러 갈게요. 현대국어 좀 보실래요? 모음조화 깨진 거 눈에 보일 텐데 이거 모음조화 되죠? 이거 모음조화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국어로 갈수록 모음조화 깨졌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주격조화 부사격조사가 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모음조화 깨진 거 보이시죠? 아 애초에 가뭄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모음조화 맞냐 안 맞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음조화 어디 위주로 봐라? 여기 위주로 봐라. 그래서 우랑에 보면 모음조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문제 의도는 보통 어디부터 본다? 여기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검토할 때 어디를 본다? 여기를 본다 해요. 그래서 모음조화는 빠르게 서싹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단어가 디귿 되겠습니다. 하다. 그럼 저는 이거 전부 다 필기를 지우도록 할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천천히 나갈 부분은 천천히 나가고 빠르게 나갈 부분은 빠르게 또 나가 드릴게요. 우리나라 하다 두 개죠? 중세구어는 여러분 저 표기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표기 웬만하면 거의 정확한 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하다는 어떤 개념? 만을 다 자. 얘는 어떤 개념? 두 자. 근데 누가 봐도 열매를 하는 게 아니라 꽃이 좋으니까 열매가 많이 열려야 맥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뭐다? 현대국어랑 지금에 있는 모양이 다르고 하나 더 맥락에 따라서 정확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삼방하지 하다가 현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표기 문제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출제 여도를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3번이 아니라면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뭐다? 여기에 발 아래 적혀있는 거 보여요? 발 아래? 저거 별표요. 제가 이때까지 나왔던 이어적기 문제 중에서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자, 먼저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깊은이 깊은이 이거 빼낼 수 있죠? 깊은 이렇게. 이거 바람에 뺄 수 있죠? 왜? 우리가 일체 바람이라는 단어 알 수 있으니까. 잘했어요. 이거 할 수 있죠? 깊다 해서 은에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것과 똑같죠? 이거 모르겠죠? 가말, 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가말, 가뭄이고, 에, 에. 그 다음에 얘가 짱이에요. 자, 우리가 바다를 바다로만 인식을 하는데 청산별곡이나 이런데 한 번이나 공부를 하셨다면 거기 어떻게 적혀있냐면 똑같이 발 아래 가라고 적혀있어요. 기본은 얘고요. 얘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이 된 거라 리을이 위로 올라가서 발 아래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바다가 받침이 원래 있었네요? 받침이 원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얘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바다로 바뀌게 해서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공부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 깊은으로 문제 냈다가 연음되는 장면 다시 말해 연철되는 장면을 깊은으로 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얘로 고쳐서 문제를 다시 냈거든요. 그럼 고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을 보면 공부를 다시 하시고요. 혹시라도 틀렸다면 4번 선지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4번 선지는 뭐냐면 이어 적기 개념이에요. 받침이 있는 애를 위로 올려서 나오는 것. 그럼 제가 표기 방법에 대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표기 방식을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연철 이어 적기 두 번째 어떻게 했는다? 끊어 적기 분철 둘 다 쓴다 중철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서 누가 모르는지 몰라 나는 근데 내일 시험은 봐야 돼. 그래도 알면 보여요. 연철은 어떻게 말한다? 소리나는 대로 쓰는 거. 예를 들어 아까 깊은 분철 어떻게 쓴다? 받침 살려서 적는다. 분리 얘는 둘 다 적는다. 분철시키고 연철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 두 번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받침과 위 하나.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 제가 이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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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하는데 자음 혹시 기억나요? 이어 쓰기 이어 쓰기 대표적인 게 적어요. 이어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철, 분철, 중철은 이어 적기에서 두 음절 사이에서 벌어진 애들이고 얘네들처럼 쓰기가 나오면 자음 하나 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뭘 했을 거냐면 나란히 쓰기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각자 하나는 뭐 합용병서 각자는 된소리예요. 하나 자음 딱 띄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건 쓰기예요. 이건 적기 부분이고 얘는 이렇게 두 단어가 자음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거 합용 그래서 이어 쓰기 나란히 쓰기 두 가지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안 틀려 사실 아무도 안 틀려 그런데 기후에 의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절대 틀리지 마시고 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4번을 갈 건데 4번 한자어로 이번에 좀 고민을 했어요. 반의관계라고 적혀는 낫지만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1부터 4번까지 다 적으세요. 한자어를 왜냐하면 반의관계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긴 한데 좀 특정 단어들 문제를 좀 출제하는 편이고 여기 있는 단어가 일단 적히지가 않으면 외우고 가세요. 얘네들은 제가 적어놓은 드릴게요. 첫 번째 얘는 무슨 단어냐면 결핍 얘는 과잉 그 다음 얘는 민감 얘는 예민 얘는 노련 얘는 미숙 이제 마지막 하나 하면 되겠네요. 얘는 구별 얘는 혼동 이 중에서 몇 개가 많이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정답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는 답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결핍과 과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이 결자에 있을 때 여기 보여요? 그러면 한자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이 단어는 알아요. 결정할 때 결자거든요. 이거 그대로 들고 와요 얘가.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 보면 부스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붙는 애 부스가 저렇게 많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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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많이 필요해 얘가 그래서 저 결자의 의미를 아 되게 어지러워져 있구나 많이 흩어져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로 완전히 외웠어요. 의미랑 뜻을 그 다음에 뭔 소리야 의미와 훈을 그 다음 이건 피부 진짜 이거 거의 그건데 약간 피읍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뭘로 외웠냐면 결핍이 진짜 쉬운 단어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아 이거 피읍자 눈에 보인다 해서 이거 결핍으로 확실히 외웠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결핍자가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식이 한 번만 공부하고 가라는 이유가 그래도 현저에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 과자는 틀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잉자는 틀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연상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잡혀있냐면 이게 칼 도자가 옆에 붙어있거든요. 근데 북쪽에 가서 칼 들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 그래서 잉이라고 완전히 외워서 이미지, 스토리, 잡아넣자 그 다음에 보통 지나갈 과자 앞에 있고 칼도 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때는 뭐다? 과, 인자 이렇게 잡아넣는 단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기가 좀 필요하니까 지운 다음에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 어디 갈 거냐면 민감으로 갈게요. 민감의 감자는 안 돼요. 아셔야 되고요. 저는 뭐 할 거냐면 민감의 민자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 민자가 어떤 사람은 몇 자로도 읽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못 잔 거라도 읽어요. 그러니까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걸 맨날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를 책찍질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민감할 때의 민자를 감자만 하면 동시에 같이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걸로 외웠거든요. 그러면 스토리 대칭 확인. 그래서 민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진행.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예민할 때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글자가. 근데 이게 예매, 예민, 뭐지? 이렇게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 민자. 엄마가 잔소리하는 걸 외우시고요. 민감, 아 민감해지는 거가 바로 외우시면 민자가 안 틀려요. 저 국립국어 시험 봤어요. 아니 저기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럼 왜 봤냐면 그게 다 중간식이거든요. 95%가? 그럼 어떻게든 연상에서 맞춰야 돼. 제 목표가 장단 하나만 버리고 100개 중에 95개 맞춰서 완전히 상위권 맞추자. 왜냐면 거기 성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민자가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그래 엄마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지. 책 찍도록 잔소리한다. 민자, 민자. 그럼 나는 엄청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외우게 된 거예요. 뭐든 외우면 그만인 거야. 왜? 한자거든. 자, 그다음에 여기. 자, 혼동이랑 구별 중에 구별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혼자는 알겠지만 물 숫자 있잖아요. 한 대낮에 팔 두 자 건드리고 이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섞이죠. 혼탁하러 혼자. 끝. 자, 노련할 때 련자 하러 갈게요. 자, 련자는 저는 사실 이 글자를 외운 적은 없어요. 얘가 어떻게 외웠냐면 쇠잖아요. 딴딴하니까 이렇게 계속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이걸 때린다 해서 저는 단련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자 나가니까 노련 바로 튀어나오니까 얘 이쪽 사람 사람 눈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상해서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미 숙까지 하고 끝을 낼게요. 미 숙 여러분 이거랑 이거 설마 헷갈리는 사람 안 되는데 이거 모자라죠. 미 그리고 얘만 잡히면 그냥 말 나오거든요. 모자르는 미로 외우세요. 이거 약간 좀 모자르니까 그다음에 얘는 뭘 해줄 거냐면 숙 숙 할 건데 숙은 계란이 짱이지 완숙이냐 아니면 반숙이냐 쓰시죠. 뚜껑에 있는 냄비에 아들내미가 가서 힘을 줬더니 열이 났네 익었다 끝. 그래서 저는 저거 냄비로 읽었고 아들이 달걀하는 걸로 외워서 정확히 뭐 완숙이냐 반숙이냐 해서 숙자 잡아낸 거예요. 불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야 불 화자가 왜 하나 더 있냐 축축축 한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쓰면 정말 어렵거든요. 적어도 지금 반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다 했으니까 꼭 한 번만 다시 짚어주고 아니 뭐 맞춰 그만이지 아셨죠? 예 익을 숙자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갈 건데 5번 이제 여러분 보여야 돼요. 선지 보면 이제 보면 뭐 공통 뭐 의미 무엇 만 다 일치 부리치 문제에다 끝.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는다? 선지에서 보고 확인 바로 진행. 그러면 이제 내용 바로 갈게요. 레드오션은 블루오션과 달리 차이점이네요.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한다. 연결. 이미 세상이 알려져 있다. 특징 연결. 즉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VS 블루오션 존재하지 않는다. 미지의 시장공 그럼 이제 블루오션 레드오션 레드오션 AB로 나뉘어지죠. 그때 바로 뭐한다?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되어 있으면 선지로 가서 다 긁어버린다. 그게 여러분의 역할. 자 그러면 저는 레드오션 할 거고 블루오션 할 건데 블루오션이 쉬웠으면 당연히 들어가죠. 하지만 레드오션이 더 쉬우니까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색깔을 바꿔서 같이 진행할게요. 산업관 경계성 명확함 경영자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임의 법칙 동안 알고 있음 기업들은 기존 수요에서 보다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자를 능가한다. 애를 쓴다. 이해되죠? 시장 참가 수가 늘어나면 따라서 수익과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낮아져요. 왜? 밥그릇은 똑같은데 너가 뺏어가 네가 뺏어가 모두가 뺏어가 그러면 뭐다? 내 파이가 작으니까. 그 다음 애써 개발한 상품은 흔한 일상품인데 왜? 내가 개발했더니 째도 들어와 째도 들어와 째도 들어와 아 일상 그게 바로 뭐다? 레드오션 무한경쟁으로 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 레드오션이에요. 자 다음에 있는 거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루오션 미개척 시장 공간 새로운 수요 창출 고수익 성장 하지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도 못함 내가 이걸 알았으면 비트코인 먼저 했지 내가 비트코인을 2012년도에 봤는데 이 손가락이 클릭을 안 했어 그때 이미 샀었으면 아휴 지금쯤이면 내가 여러분 커피 한 잔 하고 하세요 박차 갖고 왔습니다 아하 이걸 한 번 해봤을 텐데 가난한 강사람 블루오션 기존 산업에 경기 선박해서 완전히 새롭게 별표 기존 산업을 확장하여 만들기도 한다 별표 그러면 여러분 뭐다? 다 일치 불일치 문제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세요 자 레드오션과 블루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에 뭔 개뿔 지우시면 되고요 블루오션은 새로운 수요 창출이 아닌 고수익 이거 아까 뭐 했잖아 지우고요 블루오션은 기존 산업을 확장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창출된 것만 물음표 기업들의 경쟁자를 능가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기존 수요보다 큰 참여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블루오션 좋지 말로는 좋아 나도 좋아 저는 레드오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하 파이팅 해보자 자 이제 6번으로 갈게요 혹시 6번 문제 보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뭘 조언을 드릴 거냐면 밑줄이 쳐져 있는 건 의미가 있다 밑줄이 쳐졌을 때 내가 가장 익숙하게 뭔 줄 적는다 는이라 은이라 적혀있을 때 적어도 조사는 적혀야 되고 아 실환 제가 밑줄 덜 그었어요 어 시작했을 때는 어미라고 적었어야 되면 듣고 듣다 라고 적혀있을 때 뭘 적었어야 된다 디귿 불그치기라고 적었어야죠 적어도 그런데 이제 1번 선지 딱 봤더니 여러분이 어디에는 눈치를 챘어야 되냐면 단어의 자격 밑줄 이렇게 품사 오케이 품사 품사는 당연히 자격이다 이 문제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너 품사 진짜 잘 아니? 형태소 잘 아니? 형태소라면 이 형태소의 개념과 품사의 차이점은 아니? 형태소는 일단 조사 접사 어미가 중요한데 중요한데 이 중에서 품사는 뭐만? 조사만 품사인 건 아니?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한테 최종적으로 품사 형태소를 묻기 위해서 만든 문제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다 조사 적을 거고요 어미 적을 거고요 얘는 어간 적을 거예요 밑줄이 어간밖에 없으니까 자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어미와 어간은 단어의 자격을 안 가져요 그러면 선생님 어간은 갖지 않아요? 안 가져요 어간이랑 어미가 한꺼번에 세트로 밑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듣지에 밑줄이 되어 있으면 품사예요 근데 듣만 되어 있으면 의심하란 말이야 이걸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걸 풀어야 되나 단어를 자격 다 지울게요 왜냐하면 해당 조사는 해당되지만 어미와 어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3번과 4번이요 자 여러분 문법적 의미의 체크 별표 이꼴 형식 형태소 자 문법적 의미라고 나오면 형식 형태소 나오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조사나 어미를 말을 하고 있고 조사 어미 말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외에는 없지만 어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X 정답 3번으로 끝입니다 의존 형태소의 특징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질 형태소라는 특징 하나랑 의존 형태소 특징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걸 문제를 짚어줘야 되는 이유가 보통 저도 공부를 해봤어요 말미쯤 되면 기억 잘 안 나는 게 형태소 파트 중에서 실질과 형식과 의존과 자립을 동시에 묻는 어간을 물었을 때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외워야 되고 외우면 1초 컷 가자 어디서 예요가 나옵니까 에요 어디서 벌려 벌리다는 약간 내 치마 입고 와서 좀 그 시기해서 안 할게요 버리다 옆으로 두는 걸 버리다 이렇게 팍 하고 버리다 어 버리는 기분인데 약간 그럼 버려 죄송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약발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굳이 가를 쓸 필요 없네 어디에다 준 말이 어따 어따 감추놓은 줄 알겠다 그래서 전부 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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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해라 그래서 여기를 절대로 뭘로 적지 마라 노로 적지 마라 로가 맞으니까 오케이 발표 1초 컷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2번 설명 들어갈게요 자 학생이에요 필기하세요 자 학생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거져준 거야 그걸 적어도 받침이 있잖아요 내가 문제 연구하다가 진짜 진짜 치사빠스 치사빠스 개빠스하라고 생각한 거 이거 쌍둥이 우리의 눈을 시험하게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거 단어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쌍둥이 이 이 끊어놓고 이 예요가 붙었는지 확인을 하자 만약에 아니라면 예요가 맞지 그렇죠 쌍둥이 예요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순간 딱 보면 예요 틀렸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날라가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로 끝난 단어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 세트 뭐가 있냐면 쌍둥이 친구 호랑이랑 같이 문제를 내니까 얘네들 나오면 이로 끝난 체험 나오면 이에요 같이 붙였어요 이에요 정말 예요 정말 여유 근데 이에요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있으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틀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한 번 더 컴토 자 뒷장 넘기시고 이제 8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동영모고 할 때는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거의 잠을 못 자요 왜냐면 계속 문제를 만들어도 다음에 이걸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구성을 처음에 짰던 그대로 진행하되 선진을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 근데 지금 이제 표본이 지금 처음 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놓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걸 좀 낮춰야 돼요 왜냐면 처음 딱 문제 딱 풀었을 때 쌤 50점 나 국어 못해 아니 원래 국어가 어렵게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 쌤 갈반하네요 그럼 문제 쉽게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고치니까 동영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혼이 시작한 거 아시죠 수미상관 유미 유종임이 끝도 똑같은 옷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일곱 번 일곱 번을 다 다른 옷을 입으면 내가 일곱 번을 사야돼 옷을 왜? 근데 이건 원피스 티 다남 적어도 위아래면 블라우스라도 갈아입지 흰색 블라우스가 제일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걸 다 생각하면서 하니까 제가 밤낮이 거의 바뀌었어요 오늘도 지금 한 시간 자고 왔거든요 약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분이 태신이 엄청 업되어 있어요 왜? 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시험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 시험을 너무 스트레스 받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거에 마무리 즐겁게 가자 한번 가보자 어디 네가 뭘 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서 자신 있게 보고 오세요 시험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미가 제일 좋으니까 정신 똑바로 살았고 호랑이가 와도 정신 차리만 산다며 싸들게 때리고 올 수 있지 미치면 아셨죠? 그래서 확실하게 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 감사해요 자 어부사시사 이거 가져온 이유 있어요 어부사시사 총 40수 내용 모르면 확 가닥감 자 혹시라도 8번에 1번이 의심스러웠다 현대형 못한 거 하나 더 이거 내용 아예 모름 두 번째 2번 선지가 헷갈렸다 여러분 2번 선지는 다양한 적어도 몇 개 나왔는데 2개 이상 자 여러분 2개 이상 할 때 이렇게 골라요 시가운 기본으로 있을 거고 후각 청각 있는지 확인 시가운 기본으로 있을 거고 후각 청각 확인 보시면 없어요 지울게요 자 D급과 같이 물가의 외로운 수월 외로운 밑줄짝 정사가 나올 땐 진짜 집중해서 보기 자 어부사시사는 총 40수인데 제가 내고 싶은 건 막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본 적 없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어부사시사는 처음에 뭘 봐야 되냐면 가을이냐 봄이냐 겨울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좌를 보셔야 되고요 겨울을 없앴어 그 다음에 화자가 뭐 합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자연친화 이걸 다른 말로 고급스러운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연친화 천석구와 연화 고질 연화 고질은 뭐 말할 때마다 되게 괴물이 생각나요 고질라처럼 잡상 잡담이에요 잡담 자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자연물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줄짝 백운 밑줄짝 흰구름 흰구름이 일어났대 나무 보여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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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일어났어 구름이 어떻게 일어나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바람이 왔지 바람 우리가 하늘을 언제 보는지 잘 생각해봐요 바람을 볼 때 하늘 좋네 시원한 바람 기분 좋은 바람 그때 하늘 보잖아 비 내릴 때 하늘 안 봐요 우리 하늘을 볼 때 느낌은 언제냐면 날씨가 추울 때 와 할 때 이때 본다고 날씨가 우중충할 때 뭐하러 하늘을 봐 신기해서 보겠다 껍내여 이야 저기 껍내여 쑥쑥쑥 내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 때는 흰구름이 나왔으면 일단 진짜 하늘을 보시고요 하늘을 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늘을 봤을 때 얘가 우중충하게 되면 부정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부사시사는 긍정이에요 대도수가 그럼 여기에 나무 끝이 흐느낀다 해서 하 부정은 하늘이 있으면 여기에 나무 끝이 뭐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어내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래서 뭐다? 1번은 지우셔야 되고요 하나 더 다짜오짜 기억에 밑줄 되어 있는데 화자의 애상적 정서 막 정서 나오잖아요 부정적 현실이 아닐게 못 풀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이게 물음표가 뜬다면 바로 여기 부분 잡아내서 부정적 현실인지 확인해주세요 그게 고전 시간을 먼저 볼 수 있는 근거예요 다음에 여기 돛들어라 돛들어라 했을 때 돛들 돛 배에 있는 닷 돛 잠깐 헷갈리지만 드시고 그 다음에 밀물에서 닷을 들어야겠네 여기 있는 거네 들었고 밀물에서 흘물의 동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가 다 어딥니까 호수죠 호수에 가네 날씨 좋으니까 날씨가 우리 어디가 바다 가지 호수 가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극총 지극총 어서 해석하시지 마시고 왜 노젓는 소리니까 이게 지극총 지극총 어서 지극총 빨리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아 여기 백밴 홍요라고 적혀 있는데 흰색 붉은색 꽃들이 천지 특히나 가을이니까 뭐가 천지 꽃보다는 무엇 단풍이 천지 가는 곳마다 필기를 잘못해가지고 어떠다 경치로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거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지우세요 다양하지 않아요 오로지 시각 다음에 있는 거 동 갈게요 겨울 8이면 거의 다 왔네 9, 10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굳이 얘를 가져온 건 이거 알려드리려고요 잠깐 윤서돌아서 자 배를 타고 너무 좋아 날씨가 좋고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꽃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겨울이에요 딱 봤더니 물가에 뭐가 있냐면 외로운 소나우가 있어 이게 눈에 딱 띈 거야 땅땅땅 땅땅땅 그럼 눈에 띄죠 그랬더니 쟤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외롭다 1 두 번째 뭐다 씩씩하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강인하고 선생님 외롭다랑 씩씩하다 모순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외롭지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씩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보통 무엇을 말하냐면 혼자서 지금 자연 풍경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대상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입니다 자 먼 구름에 한치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새 속을 가리는 대상 되겠습니다 하나 더 파랑성이라는 이 파도도 싫어하지 마라 먼지를 가린다 그때의 세상과 먼지는 뭡니까? 화자가 싫어하는 속세 이걸 가릴 수 있는 얘네들은 뭐다? 긍정적 대상 화자가 이곳에 있고 싶은 이유 그러면 이제 8번의 어부사이사가 마무리됐고요 여기는 선지들은 간단하게 해결되죠 흰 구름에 입 안 됐고요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외로운 솔 씩씩하다고 말은 했지만 반화 아니고요 마무리 뭐다?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비된다 자반에서 정답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갈 거예요 9번은 한 번 더 시조 잡아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자 발가벗은 애기들이 있어요 엄마야 애들이 발가벗었대 근데 맞아요 위에만 벗으시면 돼요 자 거미줄테 거미줄테 잠자리 채죠 들고 개천으로 왕래할 거야 이렇게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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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어? 뭐 잡으려고 그쵸 날라다니는 애 잡으려고 자 우리 잠자리 나왔습니다 잠자리가 같은 말 뭐? 발가숭아 잠자리 날라다니면 그래서 잡고 싶죠 뭐 동물에서 보면 많이 잡던데 자 우리 이제부터 잠자리가 되어 봅시다 잠자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겁나 커다란 애가 널 잡겠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바로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피해자랑 가해자 나와야죠 자 가해자 나쁜놈 피해자 불쌍해라 피해자 이 가해자가 하는 말 봐요 얼마나 달콤해 이리 오면 산다 저리 가면 죽는다 어이구 이리 와보라 라고 했더니 그 점이 발가숭이래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 거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기운과 깨달음 있죠 세상 일이 뭔데요? 가한 놈이 뭐요? 약한 놈을 꼬시고 약한 놈을 괴롭히고 약한 놈을 뭐다? 처치하는 세상 바로 뭐? 양육강식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제가 확고한 거는 저 사자성어를 애매한 걸 못 넣어요 확고한 걸 확실하게 고르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보러 갑시다 수구초심 상전 벽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동상이몽 심지어 프로그램이 약육강식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10번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여러분께 음으로 문제 이렇게 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본이에요 자 원래는 가로 열고 뭘 줘야 되냐면 느 밥 이거 왜 느 밥 되냐면 실질과 실질의 만남은 음절 끝소리 규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시켜야 돼 뒤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그 다음에 이거 아가페 친구 다가페 가페 가페 다가페 맨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앞에는 실질과 형식의 만남이라서 연음시킬 거고요 얘네 둘은 실질과 실질의 만남이라서 탈락시키고 연음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억이 위로 올라가고 얘는 연음 조건이니까 피읍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적으세요 얘요 예외니까 무조건 어떻게 읽는다 밥이요 밥다는 밥 그 다음에 경음화 비읍이라서 경음화 시키면 되고요 얘는 피읍으로 읽어야 되죠 아니죠 음절 끝소리 한 번 더 해서 경음화로 읽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얘에 대한 설명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실질 형태 속길이 만난 경우로 팩트죠 늪도 실질 압도 실질 팩트 음절 끝소리 규칙 코 늪 하나 압 하나 피읍을 비읍으로 고치자 한 다음에 연음이란 과정을 따른다 그러면 너무 1번이 정답이라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 너무 의심스러워 그럼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ㄴ은 받침이 없는 빠르게 x표 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은 ㄷ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는 ㄹ로 발음은 개뿔 밥은 영원히 밥이다 밥은 영원히 밥이야 발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발음할 때 어떻게 이렇게 연음일 때는 발로 발음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ㄱ으로 시작한 어미를 만날 때 ㄹ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치고 끝 4번 ㄹ의 겹받침은 여기 보세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를 만날 때 와 몸으로 만났을 때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 겹받침이 제 음가대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얘처럼 무엇 을 ㄹ 발음한다 ㄹ 위로 올려서 발음한다 이때만 제 음가대로 발음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까처럼 뭐 탈락시켜 경험화시켜 받침이 뭡니까 ㄹ도 없어 ㄹ도 없어 어디 갔냐 새로운 ㄹ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발음 문제 말고요 형식형태소랑 형태소 문제랑 믹싱 됐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정리를 한 번 해놨는데 10번은 어떤 게 머릿속에 있었어야 했냐면 첫 번째 음운론이라고 하지만 이거 바탕이 되는 게 형태론이거든요 실질형태소에 대해서 안다 형식형태소에서 안다 이거에 대해서 안다는 무엇? 조사, 접사, 어미에 대해서 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무엇? 연음으로 하고 이렇게 실질과 실질대 만나면 어떻게? 음절 끝소리라든가 또는 이렇게 겹자음 되었을 땐 탈락이라든가 한 다음 연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10분 후 11번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11시 40분에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또 만나고 이렇게 또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응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마무리도 마무리답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